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11명이 탑승한 한국선적 수송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매우 안 좋았는데 모두 11명의 승선원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배 한 척이 바닥을 보이며 뒤집혔습니다. 다급히 출동한 헬기가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구조해 올립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한국선박이 전복됐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명은 사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는 실종된 2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18일 효고연 힘의 지향을 출항한 뒤 부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악천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 수송선으로부터 배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는 폭풍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1호